다들 알고 있었겠지만 오늘을 끝으로 유라는 전학을 가게 됐어요 많이 아쉽겠지만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잊지 말아요 이게 끝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함께한 친구들한테 우리 유라가 한마디 해줄래요? 얘들아 잘 지내 우리 또 만나자 방학 잘 보내 유라야 선생님이 유라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선생님도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상처받아봐서 잘 알거든 어른들이 항상 울진 않다는 거 유라 잘못은 하나도 없어 상처 준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유라가 뭐든지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이 앞으로 오래오래 얘기해주고 싶어 먹어도 desses 가라요 뺨이 정말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